야, 너네 왜 이러니? 자, 뭐야. 넌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. 네? 부임을 유소한 건 아니야. 그건 아닌데. 액초로 했다. 액초로 왔다. 액초로 왔다. 액초로 왔다. 액초로 왔다. 하도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외출한 김에 전화를 드렸다가 한 500명이 쏘면은 2시간에 한 번씩이 아니라 5분에 1분에 하나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이렇게 쏘게 되면은 마치 수십억이나 수천억을 들여서 쏘는 정지궤도 위성처럼. 선생님이 연락을 하도 안 주셔가지고 저는 모델링을 하는 파트를 맡고 있는데요. 더 쉽다. 네. 내 그림은 그 작은 사탈리아 가고싶은 공간에서 공간에서 그래서 그는 이곳에다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장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이곳에다 알 수 있을까? 그냥 이곳에다 알 수 있을까? 나랑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? 그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작은 사탈리티 나는 그냥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왔었는데 역시 좋아요 그냥 인공의상 안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실망한 점은? 실망한 거 하나도 없어요. 아 좀 있어야 되는데. 나는 조셉 보이스가 생각이 났고 그 자기가 아티스트인데 자기가 프로그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렉처가 생각이 났어요. 혹시 리얼라이제이션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내용이 있는 그런 게 좋았어요. 굳이 운동해서 안 써도 되는 거죠. 고맙습니다. 나 이거, 안 써지 마! 안 써도 되는거죠! 왜냐면, 나는 자신의 공간에 출전한 것 같아요. 나는 사람의 atellite가 될 것 같아요. 나는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원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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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구매했다. 오늘 구매했다. 오늘 구매했다. 다른 크기. 똑같은 크기. 똑같은 크기. 네, 네. 저에게 놀랍다. 오늘 새벽에 이 샐넬을 시작한다. 지금 시작한다. 그리고 이 샐넬을 시작한다. 오늘 새벽에 한국의 존재의 소중력을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 그의 일정적으로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,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슬리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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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틀. 근데 난 지금 요리가 필요해. 너무 잘할 수 있고. 이제. 이제. 어떤 게 더 더 중요하지? 대략도 더 중요하지는 것 같아. 내가 이 시점을 생각하고. 편성. 아우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이 좋은 방법으로 오신다. 왜? 어, 첫째 안 맞는 거 짱짓다. 제가 이벤트를 주선했습니다. 완전 많습니다. 작가분이 5시 10분 전에 오셔서 프로젝트 되냐 하더니 인터넷 되냐 하더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. 티셔츠 주신다 하셨습니다. 티셔츠도 없었습니다. 추천받고 왔죠. 희망한 점은 별로 없고 궁금한 거 있는데 질문 시간이 없어서 질문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번에 나로우 발사하는 거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보다 발사 기술이 더 군사문화랑 가깝고 더 공개되지 않는 건데 발사 쪽으로 어떻게 다음엔 발사 쪽으로 개발을 해볼 수 있을 건지 저 제가 두 달 동안 모았던 그저 다 줬어요. 아니 그거 있잖아요. 돈을 받아서 거기에 이름 써주는 것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저 진짜 이만큼 컵 하나 머그 텀블러 하나 줬어요. 10원짜리로? 아니에요. 10원짜리로 맞아요. 지금 들을 생각인데 그런 거 어때요? 인공위성을 아예 여러 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초파일 연둥이 하는 것처럼 그거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걸 하려고 그랬었어요. 원래는 왜? 특히 입시와 연관해서 종이접기로 대학 대학 합격 합격 위성 이래가지고 합격 사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합격 연 말고 합격 위성으로 만드는 합격 위성? 그거 진짜 짱이다. 그럼 강남 위주로 엄청 버린다. 강남 광고 한 번 때리고 조선일보에 내고 위성을 써면 광고 안 때려야 돼. 자식의 DNA가 바뀐다. 광고 안 때리고 티가시 몇 장만 뿌려준다니까? 압구정에다가? 합격 기원 위성 이벤트 이런 거 하면 10개는 쏘겠는데? 그리고 DC INSIDE에 이런 거에다가 몇 번 뜯어주면 다 뜯어난다. 내 이거 구멍. 몇 번 하고. 내 이거에다가 구멍이. 이거 그냥 메인에 뜯으면 끝나는 거야. 삼겹살은 프리비어. 프리비어스. 그리고 cool T-shirts. 그리고 당연히 오픈 소스의 사탈리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사탈리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믿지 않나요.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. 몇 번을 말하는 것 같아요. 몇 번을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. 바비큐에 대해서 듣고 이런 애태의 propagandist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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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촬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. 너. 오케이. 그 티셔츠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티셔츠도 디자인하고 티셔츠도 만들었고 그 시일에 왔어요. 그 시일에 왔어요. 그 시일에 왔어요. 아프집집, Udo. 아프집집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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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봅시다. 네. 저는 Udo입니다. 저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. 이곳은 호준입니다. 이곳은 유도의 일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도착합니다. 저는 이곳에 도착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